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아 어? 소드맨 저분인데? 아 길막 진짜 저네 아 개꿀 오른쪽으로 다 비웠다 왜? 벌써부터 쓰고 있어 내가 포스팅 하시는건 아닌가? 이분 먹어야지 아 오케이 이거 내꺼 아까비 어? 왜 처형 안됐어 처형 안될때가 있어요 타이밍 안맞으면 로드월리셨대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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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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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레이더 보여주고 있거든 제가 들어있어요 저기 여기 와아 안돼 탈출한다 음 쏘드 몇입맞네 저분 아 네이버 그 게임 그거 쓰시는 분 그거 말씀하시는건가 예 저분 많이 많이 올라가요 아 피 없을때 보유님 그 처형 그거 완전 핏 다 깎고나서 존댄님 타요 이게 더 빠른데 올라탈 때 너무 안맞네요 파일럿이 더 빠른데 배워줘요 필요없다면서요 배워줘요 혹시 모르니까 막 써봐야지 오 이거 뒤에 타니까 틀리나봐요 다 게임하다가 안난건데 어 인정각이다 아 미친다 이무진님 미친다 잡아라 저놈 잡아라 미친다 저놈 잡아라 안맞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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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다 뿌시고 나서 처형좀 해줘요 처형좀 마크하지말고 나 Q좀 올리자 됐다 소도님 뒤쪽 소도님 뒤쪽 뒤뒤 거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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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자폭하는데? 나갔나? 스마트 피스톨 스마트 피스톨 무지하게 해결됐는데 쓰레기인데 쓰레기 됐네 쓰레기 강국붕 방국붕 어 바로 앞에 있어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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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원님 추격 앗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란 말이야 피스톨 손 도착해 힝 여기는 스톨 스톨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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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만나는구나